안녕하세요. 비바댄스 스튜디오 제인킴입니다. 랜디입니다. 리기입니다. 이소리입니다. 제나입니다. 예타입니다. 카누입니다. 여러분, 곧 2021년 새해가 밝는데요.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,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죠. 같이 밟은 바닥의 전율, 한 공간에서 땀 흘리며 웃고 울었던 순간들. 마스크 속에 숨겨진 우리의 표정과 서로 마주보고 외치던 환호 소리가 더욱더 간절해지던 한 해였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비바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.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요. 여러분들과 함께 춤추고 싶어요. 2021년에도 더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멋진 안무와 영상들로 찾아올 테니 앞으로도 비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새해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2020년에 바래왔던 소망들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행복한 한 해가 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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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